한때 트위치엔 영광의 왕국이 있었어 오늘의 대리법 신청은 조건이 있습니다 망해도 괜찮은 사람 그 나라의 왕은 일곱 명의 용사를 보내 야의 미코를 찾아오도록 했지 나왔습니다 7인의 고물단 7인조 응 들어가자 아이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 용사들에겐 창세의 결정이 있으니 아니 이렇게 급하게 충전을 하신다고? 이것은 기나긴 대리 가차이자 우리들의 미코의 노래야 오늘의 대리법 신청은 조건이 있습니다 대리 가차 조건 1. 망해도 괜찮은 사람 2. 망해서 유튜브 가서 다음 픽업까지 힘내라는 소리 계속 들어도 괜찮은 사람 3. 무슨 픽돌이 나와도 멘탈이 괜찮은 사람 나는 망했는데 다른 사람은 비틱 했을 때 웃으면서 내일 방송에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 5.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튜브 보니깐 여기 집을 바치던데 맞나요? 그러면 이제 썰물과 민물이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지갑 전사만 오세요 지갑 전사만 하면 넌 업무가 그렇잖아요? 쉽지 않네요 그런 멘탈을 소유한 사람 이제까지는 다들 멘탈이 든든한 사람들이었는데 너 혹시 모르니까 쟤가 저기요 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까지 엄포를 나눈 데도 신청하는 사람들 있네? 5성 뜰 스택인 사람 비틱이 되어서 분위기가 만약에 안 좋아져도 다른 시청자들과 싸우지 않을 사람 약관입니다 읽어보고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신청이요? 신청은 저에게 긴 말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틱 가능한 거 맞냐고요? 모르지 절대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망하면 제가 유튜브 스타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내 지갑아 나 유튜브 스타 되고 싶어 힘내볼까? 변호사와 상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타 탐나긴 한데 아니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빨리 해야겠는데? 유튜브 스타 자리가 다들 탐나시는 노야 7명 나왔습니다 7인의 고물단 7인조 드가자 야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7명의 용자들이 나왔네 내가 마지막에 뽑는 게 낫겠지? 이분들 목 빠지라 기다리겠는데? 제모래? 내가 먼저 해야지 그치 그치? 제가 먼저 제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7? 37? 30이니까 무조건 뜨겠네 빨리 가겠습니다 나와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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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이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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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와라해. 나와라요. 나와라해. 이걸 안 나온다고? 78이었는데! 번개 언니들 장난이 아니야. 라이던도 84명 차이 나왔었는데. 79! 언니? 80! 나와라요. 나와라이지. 눈물이 질꾸나오네. 자, 누구인가. 내 다음에 뽑힐자는.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명의 용자들이여.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된다? 비밀번호가 삭 바뀌었다? 그러면은 아. 음. 그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몇 번부터 갈까요? 7명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여러분들. 5번이 많아. 5번으로 하겠습니다. 카나타 님이 오늘의 첫 번째 빠따. 이런 말 쓰면 안 되잖아. 첫 타자. 야에. 이돌. 전무.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 비. 비번.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아니 너 겁쟁이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도망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2분의 세팅 그대로. 창세 더 있어요. 아 창세. 아. 나도 좋고요. 하지만. 그거. 오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응. 지켜봐. 오늘. 바로 간다. 14. 가자. 20. 오. 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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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쓸 일 없을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온 거지. 왔어요. 왔어요. 내가 다른 유튜브를 보고한다. 다른 의미로 용사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뒤에 망해도 여기까지 끊고 유튜브 보낼 거야 플래그까지 완벽했다 편집 오진다 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여기서 멈추면 진짜 행복한데 끝나는데 이거를 이 돌이나 더 뽑아야 돼? 이걸 두 개나 더 뽑아야 된단 말이야? 슬프네요 다른 의미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여기서 계속 달릴까요? 아니면 여기 갔다가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 기세로 전무까지 뽑아버리면 진짜 용사인데? 편하실대로 하세요 아 편할대로 하자고요? 가자 그러면 가자 이 기세로 가자 어 허락은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지? 깔끔하네요 자 원석 아껴보자 투 가자 아이 이런 20연차 괴도? 괴도 정해져 있는데요? 어 정해져 있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 날 낚으려고 하지 마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어 되어 있어 왜 그래? 저보자처럼? 원데이 투데이 원시 나는 것처럼 왜 그래? 놀랐잖아 심장 내려앉을 뻔 했잖아 어허 진짜 자 30 괜찮아 괜찮아 40 어 괜찮아 괜찮아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50 자 50 나온다 50 가자 50 가자 50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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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60 60 60 60 됐다 나와 나와 나올 때가 됐다 그때 그때 야야야야 오늘 유튜브 각을 안 해 아이고 부자역대급이네 스택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어.. 자 한 번 가볼까요? 어라? 근데 이게 왜 반이나 채워져있지? 10! 괜찮아 괜찮아. 어 10이면 뭐. 자 20! 왔어! 미쳤어! 왔어? 진짜? 진짜 왔어? 아니 그래도 엄청 빨리 났어. 우리 20연차? 100연차에 반함 두 개 뽑은 거야. 자! 아 서보주님!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거 믿고 계속 달릴까요? 이거 무기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편하실대로 하세요. 역시 서보주님이야. 아 여웅씨. 오 뭐야? 스텝 다 쌓고 오셨네 나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있네. 이거 뭐야 나 무서워. 어머나 0부터 시작하네. 내가 뽑기만 하면 되네. 자 가볼까? 자 10연차? 왜 그래 왜 그래 왜 이렇게 주춤거리는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왔던 것 같은 꿈을 꾼 것 같았는데. 어라라라라라? 이거 10연차 가도 되나요? 10연차씩 깔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70. 나왔더리.. 너구리.. 아.. 설마 두 개냐? 아.. 아 진짜 아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게 .... 무슨일이야 미쳤냐고 삼도 어려워 엿 수시개 세 개 뽑았다 아 이거 뒤엔 사람들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게 게임이냐 이제 다음분들 용자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개같이 떡상하거나 개같이 망하면 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혼자서 운을 몰빵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운이 빵빵 터졌으면 하는 그런 것이고 자 가겠습니다 80 왔다 바로 본다 아 이거 반함결록 주인이냐고 평소에 보던 익숙한 장면이네요 가자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두 개? 어 아니야 하나 어 이 사람의 그냥 운이었던 거야? 괜찮아 아까까지 유튜브 보내고 미콘을 명함까지 따는 걸로 딱 보내면 돼 아 제발 여기서 끝내자 제발 점점 손이 빨라지는 제발 제발 가자 끝내 어 여기서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제 보자 구경이나 해보자 제가 끼워드릴게요 어 어 예쁘다 어 이 삼도료 마지막으로 하 기운을 좀 얻어가자 이야 삼도료 미친 독보적인 거 아니야? 다 명함인데 삼도료 미친 거 아니야? 하나씩 가져가도 되겠다 아야토 하나 주고 치치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이제 다음이 누가 될 것인가 다음 타자는요 7번째 용자님 유키노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 어 잠깐만 살아있네요 살아있네요 음 명함이랑 전무 뽑아주세요 남는다면 야외 다 부탁드립니다 이 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데 이 돌에 전무하나?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돗자리 빗은 팝콘이나 까야겠네요 무호흡으로 빨리빨리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멀다 방금 그거 들어오는 소리가 났는데 아니 이렇게 급하게 충전을 하신다고? 오마이갓 나도 바꿔드려야겠구만 뭐라고 육돌 아야카를 어 맞네? 이거 손목시계 애플워치 이거 육돌 아야카 오늘 주님들이 오늘 빅핸드 분들이 많이 오셨네 아 근데 육돌 아야카는 좀 부럽다 육돌 아야카는 얼마나 셀까? 저도 아야카 오노로서 한 번 참을 수 없지 그만 알아보자 물리티리 그만 알아보자 요 분위기였거든요 똑같이 간다 일단 명함 뽑고 오 확정이네 72 응 오케이 일단 하나 다 넘어간다 궤도 정하고 자 가자! 아 잠깐만 몇 연차였는지 못 봤네 일단 10연차 했고 5연차였네 25 35 45 55 65 65 푸셔셔셔 푸셔셔셔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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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스가 왜 나오죠? 어? 어? 어라? 어? 아무스… 가차 끝났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아무스가 갑자기 나오면은 이게 자 10 60 오오이 예스! 10 오야! 예스! 예스! 나왔다! 빙글빙글 디저트 빙글빙글빙글 빙글 나머지 여기 몰빵 가자 10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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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연차에 나왔어! 달려! 지금이야! 10! 또 나왔어 또 나왔어 10연차에 누군가 야 달려 지금이야! 10연차에 달려 간식 십! 삼십! 팔십! 얍! 얍! 달려! 지금 좋다! 자 십!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계속 달려! 계속 달려! 오! 오!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정이지 십! 진정해 진정해 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달려! 우리 심했지? 2심이지! 하하하핳 아cé. 하하하하. 윽. ㅇ. 하하하하. 아. 무슨. ㅇ.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왜이래. 이거 뭐야. 이게 정 모야. 이게 정 모야 이거! ㅋㅋㅋㅋㅋ 퀘스천마크. 달려 달려 아 이게 좀 뭐냐고 선 넘네 삼돌에 다이루크까지 아 미쳤다 아까 전만 해도 팝콘이 달았는데 지금은 좀 짜네요 전 깨주님 그 정도 축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미쳤다 아 미쳤다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나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 이게 이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순식간에 삼돌 축하드립니다 이걸 미끼로 신규 고객 대거 요치에서 다음에 폭탄 터뜨리실 것 같다 그거 아세요 30법에 이미 고이돌이었어요 초과 달성 아 30법에 이미 초과 달성이었어 오 마이 갓 슈웨님입니다 자 이 분위기 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는데요 슈웨님 감싸 합니당 감싸 합니당 감싸 합니당 하아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날 어 우빨 좋아 무호 가차 나쁘지 않네 자 가볼까요? 미코 명함의 전무 명함이 목표고 영끌 해주면 되고 36 86 86은 좀 넘어하지 않냐 근데? 가자! 달려! 달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20 가야돼 가야 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야 30 고맙다 아우 엄마 뽑았어요 엄마가 번개긴 번개인데 각창 나와서는 꿈 꿨어요 나 무서웠어. 자, 3. 43. 아, 빨리 나왔는데. 결록이 나왔네. 결록. 결록, 결록. 근데 뉴야? 어, 그래요? 어, 진짜네. 자, 10. 20. 엄마? 어, 야. 응? 엄마? 20인. 어, 그래도 개이득이야. 그래도 개이득이야. 20연차의 전공의 거미 뉴? 뉴야. 오늘 뭐 영웅을 만들어주신다, 너희? 정말 레전드예요. 레, 정말 레전드. 이상하다, 유튜브에서 본 사장님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10. 아, 더 이상 놀랄 힘도 없다, 진짜. 이제 보라색인지 황금인지 모르겠어. 60. 어, 그러니까 다 노란색으로 보여. 7. 아... 어, 내가 아꼈다. 내가 아꼈어요. 여기. 19개, 이것까지. 19개. 19개는. 2번, 구석장님. 2번입니다. 드르르르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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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지 어 오늘 무호흡 가차 쓰읍 신공법 괜찮은데? 어 여기도 핫한 애플워치 보이시죠 이거 애플워치? 미션 피뚤 당하기? 악랄한 거 아니야? 누구야? 자 미코 전무 다시 미코 순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1 2 3 4 4 4 4 84인데 나왔나? 미션 성공 완전 하고 왔네 진짜 가 가 가 일단 무호흡으로 간다 10 70 2개? 뭐야 이게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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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진짜 전무 전무 어 어 어 가자 할 수 있어 10 70 그렇지 아 목이 잠깐만 목이 도둑했어 잠깐만 다이룩 땜에서 다시 미코 액땜효과 아주 곧 사실 전무가 더 아프잖아요 잘했어 10 일국 80v라고? 아 아악 찰칵 아? 아 응 아까 environment 풀돌신이라고요? 아 맞네 나한테 왜 그랬어요? 튀어야겠다 평균이었어요 앞에 너무 비티기여가지고 평균이었어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 이게 사실은 이것도 나름 회장님 괜찮죠? 우리 약관 동의하셨잖아요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장래가 유망함님 그 편 다운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힘내 하나 둘 셋 내가 다음에 비틱 시켜드릴게 뭐 뽑으시는 거죠? 0끌은 안 해도 되고 10연으로만 야해 명암만 하실 건가요? 0스택이네 명암만 오케이 10 70 진짜 금색으로 보여 70 해냈다 해냈다 또 해냈다 아 쫄렸어 아 쫄렸어 진짜 쫄렸어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20개 아껴드렸습니다 마지막 후원이에요 우리 이제 그만 봐요 내일 웃으면서 내일 오는 게 약관이었는데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올해 아까 다 동의서 받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돼 내일 봐야 돼 자 이제 두 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슬픈 사람을 더 슬프게 해 퇴근할래님 믿고 2돌하고 남으면 무기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왜 여기에 있어 춥잖아 여기에서 하실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이 좋다고 한 장소 맞긴 한데 2개? 바꾸는 게 아까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다가 2돌이면은 80개 바꿔 10위 70위 70위 떴다 오 예쓰 예쓰 오 예쓰 어 빅토리 안 당했어 자 바로 간다 바로 간다 10 80 80 오케이 오 오 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10 80 픽돌 없이 아 그래도 회차가 조금 녹긴 했지만 픽돌이 없었어 이 필드륵 Sí 오.. 오.. 오마이갓! 오 마이갓! 카구라! 나무야무기 아까 영글도 가신다 그랬거든요? 일단 써보고 종말판식의 노래가 아.. 4개월 만이구나 시비 시비이이이의 비상금 까지 토.. 오오.. 비상금 좀 많은데? 비상금을 다 쓸 순 없지? 이십이! 70일 오케이 대근할래님 나 해냈어 미친 깰꺼 여기 설상 역시 여기 맛집이었나 사자머리는 신이야 감사합니다 대근할래님 맛있게 쓰세요 맛있게가 아니라 예쁘게 쓰세요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퍼진 검탱이 미코 명함에 반함결록하고 전모 뽑아달라고 좋습니다 달리자 55인가? 어... 65 75 오늘 두 번째 지치네 안돼 바로 가야 돼 80 80 80에 뜨네 징글징글하네 진짜 80이라니 징글징글 어? 반함결록하고 무 전모 뽑아달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한 번 뽑아볼게 할 수 있어 지치가 나올 줄 몰랐는데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좀 늦었어요 아니 슈애님 LinkedIn 가자 복비 들어왔다 오하핡 giving 시험상 시멘처럼 아하하하ite 하하하하 oh my god 아니 이거를 ne 1000에 뽑네 흫을 오늘 이렇게 6명의 용사들이 유튜브에 가게 되었습니다 빰빠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 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섯 명 용사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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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명 유튜브 용사 축하해요 따다다다다 따 이상하다? 일곱 명이었는데? 울고 있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투명인간입니다 예쁘게 써주세요 여러분들 행복한 해피 원신하세요 해피 원신